히트타! 오늘 드디어 우리가 최강의 듀오임을 이 세상에 알리는 날이야 한번 가보자고! 자, 체인지도 맨 ON! 웅! 뭐지? 히트타! 히트타 어디 갔어? 제가 지난번에 이성을 잃고 무차별 막 확삭을 하는 바람에 히을 잃었나봐요 오오오 뭔가 반응이 오기 싫어했어 어어? 으하하하하하 와우 우리 히트타! 최고급! 크리덱스 모이스처 에세스 로션 디스로 으하하하하 메이커있어 땅은 히트타! 쨍! 출발! 우웅! 자, 현재 레벨 71레벨 각종 필요한 스킬들도 엥간에서는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요걸로 이제 저 회피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됐구요 공격력도 쎄고 그리고 방어력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강의 체인소맨이 되기 위하여 악마의 계약도 다시 할겁니다 돈도 무려 39,000원! 거의 4만원 가까이 준비했어요 자, 좋아요! 악마와 한번 계약해봅시다 일단은 제일 우선 목표는 미래시! 그 김블록스님이 쓰시던 저주의 검 그게 또 상당히 강력하더라구요 출발합니다! 짜잔! 미래시 나와라! 호잇! 과연... 첫 번째 악마... 누구? 공격의 악마! 제발! 미래시라도 하나 주세요! 퓨처 데빌 나이스! 난 미래를 봐 여기에 이제 저주의 악마 저주의 악마 내가 뜨는거 한번도 못봤거든요 그게 아마 1티어중에 1티어일거 같애 이거 안되면 어쩔수 없습니다 미래시라도 일단 어... 어! 나이스! 커스 데빌 저주의 악마 저주가 성공을 하면은 체력 20%가 날라가버린대 큐티타! 잠깐 쉬고있어 요정도 조물애기들은 형이 다 처리할게 저 그래도 이제 실력도 좀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막고있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퓨처 사이트 퓨처 사이트 아어어어어어 미스테이크 마이이크 미스테이크 아야 x4 뭐야? 안돼 내 몸 어어어어어어 어머 뭐 붙어보자는건가? 자아 그렇터면은 미래시보 오 need 저 예전하고 다르다고요 싹싹 썰어버려 싹싹싹 무적 어림도 없지 휴치타운은 아직 들어가있어 폭탄거는 형이 처리할게 빵 와우 와우 이게 저 대악마의 위럭인가 힘을 주체하지 못하겠어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데빌언터로서의 임무 한번 수행해보도록 할게요 보스잡이 시작합시다 토마토의 악마가 나왔군요 이거는 1화에서 등장하자마자 바로 그냥 뭐 체인소맨이 되지도 않은 탕탕탕 덴지한테 썰리는 아주 뭐 쩌리보스중의 쩌리보스입니다 너 안되겠다 오 미래 지금 저주의 악마 요 어 거미 세번 찌르면 되거든요 아 아 근데 아직 저주의 악마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자식아 에라이 에이 후 근데 이제 저 무빙도 조금 꽤나 화려해지지 않았어요? 탕탕탕탕 탕탕 그리고 페링도 이제 꽤나 잘 씁니다 아 설마 잠깐만 토마토 한마한테 썰리는건 아니야 이거 으응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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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려 왜 이렇게 힘들게 잡는게 봤나 자 좋아요 그리고 때마침 이 앞에 엄청난 수의 야쿠자들이 대기를 타고 있는데 저 이제 뭐 야쿠자 잡는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동안은 성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자 휴치다 우우 왕 들어와봐 그냥 으응 막아야돼 총을 막아야되거든요 하 얘부터 써야돼 그렇죠 방금 막는거 보셨죠? 가방 아아 방금 살짝 느렸고 살짝 느렸고 아 탕 오 두방 다 막는거 보셨어요? 안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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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시를 해야돼 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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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큰일났다 이거 열마리는 아닌가봐 아 하하 죄송합니다 여러분 열마리는 힘듭니다 도망짜 야 완벽한 휴치소민 되기위해 우리 공항옷도 벗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휴치소민 랭크전 우리 휴치타의 최강 콤비 듀오를 증명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드디어 랭크전이구만 일단 우리 휴치타와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인간 상태에서 저주의 악마와 그리고 미래시를 활용해 짱짱짱짱 하다가 바로 휴치소민 변신하고 나서 마무리 짓는겁니다 오케이 들어간다 레리 고 고인문불두께 배운 무빙으로 일단 탐색전으로 싹싹싹싹 피해주면서 피해주면서 어리 차 오케오케오케오케 오 이 친구 좀 친다 친다 좀 친다 살살살 가까워지는데 살살 가까워질 때 싹 아이스 오오오오 야야야 좀 아프다 오 미래시미리시 습 아아C 잠깐만 좌아 가까이 가는 척하면서 미래시 싹쓰싹 싹 싹 한 번더 찔러 아 이 녀석 거리 벌리 가까워게 한정음에 어어 고스탠드 어 내려놔 안되겠다 큐지타 준비됐어? 썰어버려 썰어버려 오케이 진짜 체인지도맥 vs 사무라이 소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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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사무라이 탈 쏘면 섭진 않았지만 여한테 맞으면 안되 영화 απο 끝 미래 와 이거 랭크 좀 빡세다 쏟으시네? 으아아아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ello 스번만 더 참여 Ach longevity 마지막 찌르기 찹찹찹찹찹찹 컷 쑥 싹 싹 썰어버려 싹 싹 듀처 사이트 미래 체이저 맨 막았어 화려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어 뜨거제 아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전기